2013년 9월 4일 지낼지 최근 들어 몸 상태가 굉장히 안좋아져서 지금 계절감이 없는 털후들을 입고 있는데 목도 많이 아프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로그를 찍고 싶어서 로그를 찍으러 왔는데 현명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최근에 우리가 리얼리티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MC같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쁜 그림들도 많이 나왔고 또 망가지는 모습들도 많이 나왔는데 망가지는 모습은 편집해주실 줄 알았는데 편집을 안해주셔서 굉장히 아쉽다 굉장히 아쉬운 점은 많지만 그래도 리얼리티인 만큼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그것만의 매력 매력이라 해야되나 장점인 것 같다 아 지금 목 상태가 제법 좋지 않아서 오늘은 일찍 끝내야겠다 2013년 9월 4일 지낼지 끝 끝 끝 끝